김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김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한답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에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 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6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두 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김이 암까지 예방한다고? 네 맞습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만 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내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지요.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돕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하면 떠오는 식품이 있지요?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지요?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상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후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지요.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을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감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감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김의 효능은 첫 번째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의 효능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당근보다 풍부한 베타카로틴으로 인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어 당뇨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과 마늘이 있었습니다.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해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